히차는 이런 식이고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볼링 치러 왔어요 남편이 지금 공 찾으러 갔고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볼링을 저 그렇게 잘 치진 못하는데 좋아하게 돼가지고 저기 공 찾고 있어요 언제 올랐는지 제일 작은 공만 찾으면 되는 거여서 쉬운데 남편은 무게도 맞아야 되고 크기도 맞아야 되고 어려운 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공 찾는데 맨날 엄청 시간 오래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고 가겠습니다 나이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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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 이길지, 제가 이길지 이길지 다음 스코어는 1.16 항상 힘이 세는데, 셰프하게 끝나서 옆에 얻어 걸리는 핀이 없어 이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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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 그리고 내 남편의 수준은 112 12 이길지 왜? 응 볼게 저 졌어요 두 번째 스코어 최악 71 여기 사람들 많아 완전 빡쳤다 지금 몇시야? 저는 잘 된다 1시 근데 막 엄청 사람들 몰려온다 아매비 엄청 오래 능력이네 피곤해 여보 안보이던데 아 근데 여기 이거 저스틴 트리도 와이프가 여기 와서 맛있었다고 완전 레터를 쓰고 갔는데 아매비 피차는 이런식이고 맛있을 것 같아요 좀 전통이 느껴지는 그런 곳? 항상 배고프면은 좀 많이 시키는 경향이 없어 아매비 크러스 먹어봐 음 약간 되게 맛있는 피자어 근데 어 근데 크러스 먹어봐 크러스가 미친 것 같아 좀 치즈 맛이 나 뭔지 모르겠지 우리 볼링을 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없어 공복에 운동은 역시 안좋아 공복에 운동은 역시 안좋아 음 소시 맛있지 음 음 음 보면 잘 안보이는데 반죽을 직접 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반죽을 했어 베이컨을 어떻게 한거지? 베이컨을? 그냥 올려가지고 오븐에 한거 음 반죽은 자기가 만드는 것 같아 이게 약간 좀 떡같아 쫄깃쫄깃 떡 음 이거 토마토소스 만들었고 내가 봤을때 음 좀 좀 오래 먹는 일반적인 파스타 토마토소스하고는 다르게 좀 강한 편이고 그래서 이 이 두꺼운 반죽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반죽이 자체가 약간 만들때 그 옥수수 넣었어 음 음 음 저렇게 크러스 음 음 음 음 음 음 다 먹을래 음 음 음 음 음 음 치즈 음 치즈 치즈 진짜 많이 넣어줬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조금 식으니까 이 크러스트가 더 맛있다는 게 느껴진다 음 지금 엄청 쫄깃쫄깃하다 그치? 치즈가 식으니까 이게 쫄깃쫄깃한 게 치즈 쫄깃쫄깃한 거랑 헷갈리지 않아 아니 음 콜라 엄청 시원하다 근데 내 햄버거 왜 안 오지? 저거가 보여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우리 뭐 하나 자꾸 쳐다봐 햄버거 와 맛있겠다 피클 엄청 나 피클 안 좋아하는데 근데 치? 그거 없나봐 케찹 없나? 가라 그럴게 이거 진짜?",eg Ivano 치, dam po 차 이거 종이를 원하는 게 없잖아 이거 잘 원하는 거라 굴bec 버거는 아닌데 완전 클래식인데 미국의 맛이 나는 미국의 맛이 벌써 다 먹었어? 세 개 다 먹었어? 다 먹었어 나이 프라이를 너무 좋아해 이거 문제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여기 집하고 가까워서 자주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다 먹었어 볼링을 공복에 치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오늘 공복에 치고 완전 진짜 짱 힘들었다 그치 지금 먹는 것도 힘이 없어가지고 오늘 맛있었고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 바람 엄청 분다 아니 여기 마트 앞인데 산을 만들어 놨네 눈산을 그냥 들어가 오 마이 갓 진짜 이거 무슨 일이 무슨 디제스처 있었어 아 그냥 이거 그 주차장에 쌓인 눈을 한꺼번에 밀어내가지고 다 이렇게 됐구나 이게 더 높지 아 진짜 너무 높은 것 같다 아 너무 높은 것 같아 진짜 진짜 높은 것 같아 그치 진짜 높은 것 같아 너무 쉽다 이게 잘 못하니까 이게 진짜 안가피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